잘 말아줘 니가 이거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김밥을 사먹는 거야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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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뭐 하는지 보실래요? 귀여운 거 만들려고요 근데 이거 실패자 본 줄 알죠? 어어 다요 일단 내 목표는 이거란 말이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꼭 한 번만 실패 화이팅! 화이팅! 김밥필피 실패 지옥에서 움직일래 여기서 멈추지 모자를 씌우려고요 아니 벌써? 그냥 안할래 못할 고난이도 차례예요 눈을 달고 입을 달고 비닐 왕자님 눈깔부터 좀 망하기 시작했어요 올빼미 화이팅 올빼미 탈출 귀를 달아볼게요 올빼미 귀도 있는데 토끼는 아닌 것 같아요? 토끼는 아닌 것 같아요? 괴물인 것 같은데? 친구 차에 주라고 저주인형 아니에요? 저주인형 원장님 저 몸통난 거 보여드릴까요? 원장님 선물로 드리면 좋아하실 거예요?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? 좋아하시는 대표 원장님 선물이에요 손절이에 드러나는? 손절이에 드러나는? 진짜 고마워 언니 언제 만들었대? 근데 얘 눈알은 어디 갔어? 눈알은 불러가서 잃어버렸고 감사해요 뒷면 보실래요? 뒷면이 더 함몰됐어 이거는 뭐야? 야 이거? 이거 가방끈 알바했다 맛있어? 맛있어? 너무 맛있어 우리 할머니 안녕 야 뭐 할머니 짜구 찍어서 뭐 하려고 그래? 김밥 싸서 가을 나들이 갈 거예요 하나씩 중간에 집어먹어 줘야 되는 거 알죠? 오는 전 김밥의 핵심인 유부 튀김 짜서 먹겠네 오는 전인데 가는 전인데 이제 말아보겠습니다 똘똘 똘똘 잘 말아줘 아 노란 느낌 확 말아? 그래 얘가 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? 응 이렇게? 그렇지 잘못됐다 잘못됐지? 응 뭐가 잘못된 거지?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아닌데 오오오오 오오오 엄마도 나도 왜 해본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네 김밥을 사먹는 거야 뭐해 하기는 하다가 왜 이런 거야? 아니 니가 이거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무슨 이걸 한다고 살자 그러게 아니 좀 웬만한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애가 맨날 뭐 코랑 입은 도저히 못하겠어요 귀엽다 그래도 돈 달려 경주 경마 경마그러 이렇게 1등은 1번말 4번말 10번말 1번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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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10번말 바이킹아트도 화이팅 어묵 많이 주세요 네 맛있게 먹으세요 아이템 4번말 며칠 5번말 5번말 3번말 5번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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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엔 무대로 5번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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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맛있어 보여? 아 귀여워? 너가 다 조사하나 가리고 응 응 너 진짜 진짜 왜 모르지 근데 우리 벌써 3차야 왜? 만난지 얼마 안됐어? 4시간밖에 안됐어 6시 45분에 3차야 짠 젤리한테 돌려주세요 고마워 요즘 애들이 모른대요 아 맞아 요즘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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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마음에 들어요? 진짜 예쁘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마늘 축하합니다 니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와우 엄청 예뻐요 주문대요? 예쁘지? 엄청 예뻐 커피 승연스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일이 서로 5개월 차인데 같이 생일파티 난 이 작은 턱이 너무 귀여워 맞아 너무 예뻐 잘 어울려 수고하셨습니다 생일이어서 주문대 서비스 친구 만나러 왔어요 유튜브에 왜 이렇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? 뭐야? 네? 아 뭐야 kov demiş 그곳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